루마니아 출신의 이 부부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받았다 아내인 카르멘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이상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다 심하면 발과 손의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약해지며 모양에도 변형이 온다 아내인 카르멘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심각한 유전자 분석을 받았다 아내인 카르멘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심각한 유전자 분석을 받았다 평생 병마로부터 고통을 받은 아버지를 보며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그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부부는 먼저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았다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켰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12개 중 6개의 배아에서 샤르코 마리투스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남은 배아 중 가장 건강한 배아를 카르멘의 자궁에 이식했다 그리고 10개월 후 아들 루카스가 태어났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오랜 시간 카르멘 가족을 괴롭혔던 치명적인 유전 질환으로부터 자유를 준 것이다 10개월 후에 이해를 위해 수정의 공유가 되는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If there is an option of doing that before birth, so before the child is born you have an option of giving him better chances for life, then why not? In my family is gonna die with me. I haven't passed it on. Lucas is absolutely healthy 그래서 제가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